3 숭아리 3 숭아리 3 숭아리 3라는 거였나요? 뒤로 빠졌다가 하나 오면 밀면 되나요? 위로 위로가자 음 쏘기 전에 점프 한번 할 수 있겠다 쥬쥬 야 저 왼쪽에 후파가 한 것 같은데 의도대로 했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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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뭐 쿠파로 벽돌을 뚫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허술한건지 의도된건지 저 왼쪽 위에는 왜 스프링 왼쪽이나 가볼까 어 안올라가지구 왜 아아 노우 어디서 튀어나왔니 왜 안가져 여기가 맨 위구나 그래서 안가지는거였어요 이상한데 왼쪽은 히든 블럭이 있나본데요 엑스페이 너무 많은데 아하 아 너무 높은거 아냐 점프하라는거죠 어어어 와 이게 어떻게 안탱겼데 대박 쪽박 바로 갔었야된다 아하 아앗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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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하 운이 진짜 좋았다 아하 빠이빠이 와 방금 되게 운이 좋았던게 가로스프링에 튕겼는데 튕기자마자 바로 또 스프링 쪽으로 착지가 돼가지고 운 좋게 살아버렸어 튕기자마자 트라이미 그래 내가 한번 트라이 해볼게 뺨 여기도 쓰는거 아닌거 같긴하지만 일단 쓴다 얌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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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나 못올라가냐? 안 돼 내 불꽃 또 줘 끝날각인데 이거 어휴 좋아요 요시 요시 다 먹죠 뭐 웬만한건 음 감독님 안녕하세요 하하 뭐 나오니? 나오진마 나오진마 하하 저기 앞에 히든 블럭이 있겠군요 하하 하하 여기도 혹시 몰라 여기는 100% 아니 이럴수가 없다고요 왜죠? 어휴 하하 아 어허 야 이거 잘하면 살겠다 호우 푹 들어가버려 좋아요 왜요? 애초에 근데 이렇게 가는건가? 여기도 된거니? 아 제발 막기 싫은데 맞아야겠구만 돌 떨어진다아 어이구 땡큐 하하 왓츠 발사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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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한가? 이게 스프링이 하나가 제대로 안탱겨가지고 망하겠다 예 이사 내일 이사 안되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근데 어차피 맞을거면 그냥 올라가면서 맞을걸 그랬죠? 아.. 꽃! 하나 더! 아 왜 막아놨어 제발 음.. 예.. 아.. 아.. ㅆ.. 쯧 그렇지 아 제발 뭐야 맞으면서 지나가는건 아니고 무시해가 있잖아 제발 오케이 에헤이 왜이래 친구 끝까지 방심할 수 없죠 순조롭구만 좋아요 아하 왜이래 아하 으흠 안가아 아 여기도 가고 싶진 않은데 갈수밖에 아하 아하하 반응이 좀 늦긴 했는데 아뇨아뇨 여기는 안막혀있는데 여기를 내려가면은 막히겠지 제대로 온거 같은데 아하 아이고 구타이밍이다 저 열쇠있니? 아하 음 blick 으아 뭔데 이걸 아하 으아 막아놨네? 망했다는 소린가요? 여기서 진행이 돼? 뭐 나오니? 흠흠 과연 여기가 들어가면 끝날까? 네.. 크흐 흠ㅋㅋ 완전 위험하게 플레이하는데? 야오오오 아이예 불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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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오오오오오 그런중 어쨌든 길을 제대로 찍은 것 같아요 물론 꼭 그렇게 가는 것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었겠지 다르게 두번째 입으로 가가지고 아까 그쪽으로 가서 뭐 파이프를 들어간다던가 SMWC? 뭔가 또 있었나? 그러면 아주 괜찮은 매비게브 자이크포인트 마지막 키 여기 위에 있다는 소리 들어가면 체크포인트 준다는 소리? 아직은 아니구요 와 나 밟혀가지고 죽는줄 알았네 없었다 어휴 어휴 아휴 계속 반응하네 이거 반응을 하자 봐봐 아 제발 왜이렇게 앞으로 안가져 아아 오케이 유일버섯 상태를 한번 유지를 잘 해보자 잡으라는 소리야? 안돼 유일버섯일 때 편하게 한번 지나가자 아이고 망했네 리셋 안올라갈 수가 없잖아 파이프를 들어가야지만 게임이 끝나잖아 저 위엔 뭔데 저 위엔 뭔데 저 위엔 뭔데 쑤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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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